교회 소식입니다. 청년회 연합회의 연말결산인 2022 인마 누에레날 행사가 지난 11월 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제8교육실과 교육관 사층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토요일에는 독거 어르신들께 사랑의 선물꾸러미를 전달하며 거리를 청소하는 등 봉사를 하였고 주일에는 예배와 공연, 시상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지난주일 오후 6시에 십자가타바레와 교회 마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석기현 담임 목사님과 모범 어린이 초등산부 김동민 군 정혜진 양이 버튼을 누르며 점등을 하였고 청년회 대학부 연합중창단의 특별 찬양과 담임 목사님의 기도와 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특별히 청년회 회원들의 수고 가운데 교회 1층 내부에도 성탄트리 장식을 예쁘게 단장하였습니다. 제19회 사랑의 이웃돕기의 송년음악회가 지난 토요일 오후 5시에 제1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장진경 청년의 사회로 진행된 근본음악회는 우리 교인으로 구성된 다양한 공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연 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감사의 인사와 축복 기도를 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근본음악회의 수입금은 교인 백가정을 위해 사용되겠습니다. 경향선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성도들에게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해외물품 배송 사정상 사랑의 성금을 마련하여 선물을 대신하고자 하오니 교회부 17만을 참고하시어 성금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중고등부 SFC 예비학교가 이번 주일부터 4주간 진행됩니다. 초등부 6학년은 오전 9시 50분에 제3교육실에서 중등부 3학년은 중등부 모임 후 교육관 3층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3부 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교육실에서 여전도회는 제4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전도회 회장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례회 및 기도회가 금일 오후 5시에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회원 및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경양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김주원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청년회 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지하 1층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찬양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57, 58, 59 여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재형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기도원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초등일부 주일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남녀전도회 기관정기총회 유아세례 시추문답이 있겠으며 밤에는 전국여전도회연합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022학년도 제2학기 제네바 신학대학원 종강감사예배가 금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경기도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3교구 한미정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경원 권사님께서 지난 27일 소천하시어 타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서서울교구 이영순 명예전도사님의 부군이시며 마곡 1교구 윤영경 성도 서서울교구 윤지영 집사 김포교구 윤정석 성도님의 부친이신 고 윤대희 장로님께서 지난 29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결혼식입니다. 염창교구 김태호 장로 유성분 권사님의 일남 신랑 김도일 군과 김학상 씨 김경순 씨의 인녀 신부 김민서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문수컨벤션 웨딩에서 백왕식 목사님의 주례로 있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